할인연금 수지 분석, DCF, 기본적인 목차와 감정평가의 타당성 검토에서 시험에 나와봤자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게 MPV하고요. IRR, PI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와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굳이 나오면 아마 MPV나 IRR 위주로 나오겠죠. 그리고 기존에서도 계속 기출이 됐었고요. 중요한 건 결국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입과 유출 항목, MPV에서는 우리가 크게 얘기해서 유입 항목하고 유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MPV나 IRR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떤 항목이 유입 항목이고 어떤 항목이 유출 항목인지 이 항목을 잘 고민해야 돼요. 이 항목을. 내 입장에서 어떤 게 유입인지 내 입장에서 어떤 항목이 유출인지 이 항목을 정확하게 빼놓으시면 점수 다 받아갑니다. 설령 그 안에서 계산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조금 덜 고려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령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잘못 고려해가지고 결과가 약간 상이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정확하게 출제자나 채점위원이 의도하는 정확한 답을 쓰는 사람은 5% 이내에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답 맞추기가 힘들어요. 정확하게 맞추기가. 그 얘기는 결국 이 항목별로 여러분이 잘 빼서 설령 여기서 한 개, 두 개 내지 그런 것들이 빠지더라도 큰 틀에서 유입과 유출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목차 구성을 해서 아무튼 맞든 틀리든 MPBA에 의한 결론과 IRR에 의한 결론을 내야 돼요. 무조건. 결론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결론. 결론을 지어야 돼요. 결론. 결론을 못 지면 점수를 못 받아요. 설령 답이 틀렸어요. 결론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게 답인데 여러분들이 풀다가 보니까 항목을 잘못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점수 나가요. 점수 나갑니다. 그래도. 대신 이거에 따른 항목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결론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의도는. 그런데 이제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은 분명히 타당성이 없다라는 답안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산식만 숫자만 그냥 이렇게 막 나열하잖아요. 좋은 인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숫자를 다 맞춰 해봐야 되잖아요. 채점위원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목차 개위에서 유입 항목 간단하게 유입 항목은 어떤 거 어떤 거다 해가지고 보여주면 유출 항목도 뭐 뭐 뭐 보여주면 아 이 친구가 유입 항목 유출 항목을 다 잡았네. 잡고 이제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MPB를 타당성이 있다고 봤구나. 틀리다고 봤구나. IRR은 IRR을 산정하는 과정도 다 보여줬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40점 몇 점이죠? 40점 몇 점이잖아요. 답이 맞든 틀리든 제 나름대로 쭉 갔습니다. 결론까지 다 왔어요. 결론까지 다 왔습니다. 답이 틀렸어요. 답 틀려도 거짓말 안았습니다. 20점 갑니다. 20점 받아요. 20점 봤어요. 이게 나오면 보통 몇 번급으로 나옵니까? 1번 내지 2번급으로 나오죠. 1번 내지 2번. 그렇죠? 1번 내지 2번급으로 나오고 이 타당성 문제가 나오면 절대 먼저 풀면 안 돼요. 먼저 절대 풀면 안 돼요. 먼저 이 문제 건드리는 순간 거의 80% 과락으로 갑니다. 과락으로 갑니다. 이 문제를 답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답을 맞추시려고. 그러다 보면 뒷문제 다 여파옵니다. 뒷문제 2, 30점 건들지도 못하고 답안지 냅니다. 그러면 결국 과락으로 떨어져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하시라고요? 큰 틀에서 유익과 유출만 정확하게 잡아내시고 여러분 연습하신 대로 결론만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과락 안 나요. 절대. 타당성 파트에 굉장히 여러분 그게 있어요. 포비아 공포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거 다 맞출 수 있을까? 이거 풀 수 있을까?